1. 2. 3. 2. 3. 3. 3. 3. 3. 3. 3. 4. 4. 4. 4. 5. 5. 5. 5. 2. 5. 5. 5. 5. 5. 6. 5. 5. 5. 5. 5. 5. 0. 6. 6. 6. 5. 5. 5. 5. 6. 중앙에서 공을 보냅니다 서비스 범 오히려 김민호가 추격을 하는 상황 서비스 3고 그리고 서비스 3고 3고 서비스 득점 2고 2고 3고 3고 2고 3고 4고 5고 5고 6고 서비스 득점 그러면서 한 점차 앞섭니다 백핸드 네 경기 단식을 쉬었던 임규현이 오늘 경기 치르고 있습니다 3대 4 4핸드 김민호 3구 5구 자 6구 득점 김민호 5볼 분위기는 크게 올라와 있지는 않거든요 반대편 김민호 바깥쪽 코스 부드럽게 임규현 먼 바짝 붙어있습니다 미드코스 이번엔 포핸드 깊숙하게 이번엔 백사이드 깊숙하게 서비스 득점 4구 8대 8에 2 끌어 올렸습니다 각자를 만들고 있는 양선수 4구 5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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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